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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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빨리 가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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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어, 뭐야! 오케이! 어디에 저거까지 갔지?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이광수 씨 2등. 3등. 줄 쓰세요. 4등. 대단히 보여줘요. 신선은 맞죠? 신선은 맞죠? 신선은 맞죠? 신선은 맞죠? 신선은 오빠랑. 종국 오빠야 신선은. 신선은 오빠랑. 신선은 오빠랑 신선은 오빠랑 신선은 오빠랑. 자, 현명기. 하하하하. 2등을 타시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개인전 미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획득한 힌트를 바탕으로 누가 몇 번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위에 올라가서 앉으실 겁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번호를 추첨해서 그 번호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았으면 그 칠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빠지고 못 맞추면 지목을 한 사람이 빠집니다. 먼저 하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네요. 아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공이 잘 나와야 돼. 공이 잘 나와요. 자 이제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제 모두 착석 안전하게 하셨죠. 너무 떨려. 자 이제 올려주세요.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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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간다고요. 이제 올라가요.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고. 너무 무서워요. 아 안돼. 그만. 어디까지 걸려. 너무 좋아.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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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진짜 그만 그만 그만. 제일 먼저 도착한 유재석 씨가 추천 번호를 뽑겠습니다. 난 이런 건지 몰랐어요. 내가 도착하면 이런 거야. 이상해. 고등한 심판이 번호를 하나 뽑겠습니다. 야 보지 말고 뽑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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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씨가 1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외쳐주시고. 만일에 정답이 맞으면 그 사람이 입수하게 되고요. 계속 subir지 못하고MM. 나의 매력을 하셔서staneden 사장 Antarctica는 realtà. 아 이 Grünen pomont이요 갔던 한 대. ㅎㅎㅎㅎㅎㅎㅎㅎ 아 동물의 왕. 그리고 월화드라마. ゆ주영. 4번은 현주연. 5번이 저기 강수면은 4번은 자연스럽게 현주 형 그리고 2번, 10번이 딱지왕인데 종국이 아니면 저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5 4 3 2 1 하면 그때 외쳐주세요 아, 우리 앞에 왔을 때 이제 4, 3, 2.. 됨 됨 됨 됨 1번, 골락, 게리 1번, 골락, 게리 골라야겠네, 게리 몰라야겠는데 몰라. 몰라야겠는데. 물 잘리는거야. 몰라야겠는데. 물 잘리는거야. 몰라야겠는데. 물 잘리는거야. 아우 너무 좋아. 뭐야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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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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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부러워 야 와 안 돼